쑤크림마 쿠키에게 판결을 내리겠다. 불운한 마법으로 마법 도시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지. 하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잊혀진 동맹을 부활시킨 그 공로를 인정해 정식 마법사 자격을 부여한다. 네? 정식 마법사라고요? 아직 실감이 안 나나 보곤 그래. 원래는 좀 더 거창한 과정이 있지만 아직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니 인명 절차는 이것으로 생략하도록 하겠다. 졸업도 전에 정식 마법사가 되다니 대단해. 축하해, 쑤크림마 쿠키. 감사해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마법 도시를 지키는 일은 이제부터인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 이번에도 내가 도와줄게. 마법사들만 보낼 수는 없죠. 저도 합류하겠습니다. 좋아. 이 의가 없다면 이것으로 판결을 마치겠다. 모여든 쿠키들에게 동맹의 뜻을 다시 전하는 불빛이 되어주길. 네, 분명히 해낼 수 있을 거예요. 혼자가 아니니까요. 모두가 한뜻으로 이 자리에 모였으니까요. 시작은 저 하나의 작은 불빛이었지만, 더 이상 작은 불빛이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위해 모여준 함께 맞서 싸울 쿠키들이 있어요. 전설 속 동맹이 모두의 기억 속에 잠들어있던 만큼, 희망은 더욱 뜨겁게 타오를 거라고 믿어요. 막상의 강호와 메시지를 찾아옥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막상의 강호와 메시지를 찾아옥수있다. 막상의 상상의 고통이 다음대로 이대로 노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의 강호와 메시지를 찾아옵니다. 이런 강호와 메시지를 찾아옥수있다. 그의 강호와 메시지가 우리의 길이 어느 날 파악을 가실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같이 영상 남겨있다면 알겠지요. 아직 사모장에서аго요.